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중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바로 요거 인데요. 개념파이라는 건데 진리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complete in 진리 to win 해서 2000GENO를 에어드랍한다. 퀴즈에브리 업데이트가 이렇게 된다. 이벤트 프라이즈가 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등 뭐 이런식이 나와있어요. 2등, 1등 플레이스 등등 해서 200등 안에만 들면 된다. end 해가지고 3월 5일. rank, base, first, com, first, server 뭐 이런식이 나와있는데 선착순이다. 7일 후에 에어드랍이 된다. 그래서 리더보드를 보면은 저는 뭐 475등인데 점수가 괜찮아요. 이제 시작한 거라서. 그래서 이거 한번 꾸준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뭐 nfp를 만들고 있다 등등 해서 내용이 남아있는데 일단은 뭐 한번 해보시죠. 뭐 일단은 이거 매일매일 이제 출소 체크 해줘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받아주시고. next. 이건 친구를 초대하라고 하는 그런 미션이고. 그 다음에 이거 있습니다. 텔레그램에 들어가라. 클리어. 그 다음에 announce를 들어가라. 굳이 안 들어가든 같아요. 이런거는. 뭐야. 사라졌어. 어. 이게 저기로 바로 연결됐네요. 음. 그러면은 클리어. 됐죠.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뭐 대충. 어. 사이죠. 팔로우해라. 팔로우합니다. 클레임. 그 다음에 요거를. 음. check here. 트위터를. 가서. 음. 이거를. 지침에 따르세요. 아. 이거를. 리트위터라고 합니다. 이거를. 리트윗하고. 이거를 캡처해서 넣어라. 뭐 그런 내용이고. 어. 이거 맞네요. 음. 아무튼 뭐. 그 다음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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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가. xfat라고 합니다. x. 어. wrong야. try again. oh shat. 다시. 이게 가끔씩 한국어로 해놓으면 이러더라구요. 영어로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들어와서. 뭐야. 이거 틀리면 못하네. 9시간 이따 되는구나. fat 이라고 합니다. 됐죠. 어. 요렇게 진행을. 음. 하시면 됩니다. 아까 틀린게 아닌가 본데. 음. 아무튼 뭐.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꾸준하게 해보죠. 여기까지 열중이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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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